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생생 근처입니다. 얼마 만이지 우리? 1년 넘었을 거예요. 6, 7개월 만일 겁니다. 셋이 하는 게 1년 6, 7개월 만일 겁니다. 오랜만에 모였는데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찍자고 찍어야죠. 너무 조용하게 지냈더니 너무 나태해 살았어. 재미가 없더라고. 콘텐츠도 그냥 단순히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거 보는 시청자분들도 추천해서 저희가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맞아요 그거? 냉정한 평론가 초식 한 번 봐줬다가 욕을 한 무대기를 받았는데 지금 그 집 군대 간 친구 같지만 아 신이에요. 조회수 잘 나왔잖아. 조회수만 잘 나오면 돼요. 잘 나오면 된 거지.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말고 원래 유튜브가 그래요. 진지하게 할 거면 돈 내고 PT를 배우시고 유튜브가 원래 제목을 이렇게 줘야 돼. 스쿼트 하지 마세요. 그렇죠 스쿼트 하지 마세요. 젠치프레스 하지 마세요. 운동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손님을 몰아야 돼. 헬스장 가지 마세요. 오늘 제목 그거 나왔죠. 헬스장 가지 마세요. 운동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개이득 랩풀다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요거죠 요거. 등 운동의 기본은 그냥 정말 쉽습니다. 모든 풀다운료들은 날개뼈를 필수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서로 기랑을 해요. 기랑. 앞쪽이 수축을 하면 뒤에는 이완하고. 어른 얘기하네. 어. 계속해 봐. 어. 그냥 졸라 밀고 당기면 돼요. 그냥. 다시 다시 다시. 자 기랑부터 다시. 기랑. 우리 몸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해요. 앞이 이완하면 뒤가 수축하고. 뒤가 이완하면 앞이 수축하고. 우리는 몸이 가만히 차례되어 있으면 앞으로 말려있는 형태예요. 가슴을 열어서 등이 전체적으로 수축감을 줄여요. 그러면 첫 긴장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 게 대부분 팔이나 어깨로 먼저 쓰면서 당기려고 해요. 이 칸은 안 돼요. 가슴 열고 뒤로 기대면서 등이 전체적인 긴장을 주고. 이 상태 날개뼈를 조여주면서 내려오고. 그 상태 그냥 부드럽게 밑으로 슥이 딱 있네요. 슥이. 슥이 알겠죠. 다시 가고 눕고 날개뼈를 모아주고. 제껴주고. 이 세 가지만 딱 하면 정말 쉽습니다. 형님 뒤로 기대시면서. 팔 운동이잖아 형님. 팔 운동 할 차례 돼서.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형님 이 상태 있죠? 팔 덮이고. 조금만 좁게 잡고. 그렇죠. 뒤로 기대면서 날개뼈를 가슴 열어주고. 그다음에 날개뼈를 조여주시고. 제껴볼게요. 그렇죠. 주정이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세미나 다녀? 상처받으면 이래야 되는 거야. 아 그래? 돈을 받았니? 안 주던데요. 야 진짜로? 등이 너무 아파요 지금. 팔 운동 패싱 안 해요? 등이 어제 해가지고 아파요. 아 어제 아프십니까? 아 좋습니다. 주영이 설명이 진짜 근데 시작과 끝이어가지고 더 할 말이 없긴 한데. 근데 이거 한번 물어보자. 지금 이게 보면 바가 이게 여기는 일자로 되어 있고 여기 꺾여 있잖아.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손바는 지금 하늘로 보고 있죠? 그래서 아래로 보면은 여기가 가장 먼저 저항을 받고 그다음에 스근이 이렇게 내려가요. 스근이가 뭐야? 부드럽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상태로 꺾이는 부분에 검지, 중지 쪽부터 새끼, 약지, 새끼까지 붙여버리면은 손바닥이 딱딱 5대5 비율로 안 쳐져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자버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바벨컬도 이지바랑 일자바 스트레트바 잡는 것처럼 손목이랑 팔꿈치가 더 불편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손목 각도에 맞게 대각선 각도에 맞게 바깥쪽에 꺾이는 부분에 손바닥을 앉혀 놓고 당겨주면은 전완근이나 다른데 부위가 안 세면서 등으로 최대한 당길 수 있어요. 여기도 널링이 있는데 잡으라고?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손목은 이게 대각선인데 이 스트레트바에 안착한다 그 손목이 애초에 붙어 불편하고 팔꿈치가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방안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잡았으면 팔꿈치를 안으로 모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줘야 강배의 하부까지 수축이 돼요. 넓게 잡량 좁게 잡량 차이가 아니라 힘의 방향 자체가 이 벡터값이 바깥에서 안으로 몰려오게 되면서 벡터 나왔어 지금 벡터. 그러니까 이 날개뼈가 상방 바깥으로 빠졌다가 안으로 몰릴 수 있게 나오는 구조이고 어떻게 보면 내전시키는 기능이지. 그거를 같이 써주는 게 이제 이 꺾여져 있는 부분 그리고 그냥 하강만 시키면서 주영이가 말한 대로 광배 하부까지 조금 더 그러니까 외전을 더 많이 시켜야겠지 상황을. 그 상태에서 아래를 찍어 내려주는 게 이 스트레이트바 완전 일자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바깥에서 안으로 조여주는 느낌을 가지려면은 이 꺾여져 있는 부분 잡고 내가 만약에 광배 아래까지 내리겠다 하면은 일자바 잡고 좀 몸 앞으로 내려주는 거. 그렇죠. 진심으로 운동하는 거야 요즘? 어. 나 진짜 해야 돼. 은퇴한 거 아니었어? 이번 연도 못 다면 은퇴해 진짜라. 진짜로? 진짜로. 그 부분이 있더라고 플러스 35 마스터즈. 플러스 35 있고 플러스 40 되는 체급이 있어요. 아 진짜로? 유럽 가세요 형님. 근데 그 뭐야 주영 씨 이게 특징이 이게 자세가 개떡 같아 보이는데 마지막에 내 회전에서 잘 찍어 눌러 등을 지금. 그러니까. 아유 근데 그 변호 안 해줘 내가 욕 먹는 거 나 익숙하니까. 아니야 저. 아 손님 형님. 자 여기서 또 하나 팁. 뒤로 제끼죠 우리가 수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실수하는 게 내리면 되게 빠르봐요. 팔꿈치를 밑으로 찍어서 수축을 하는데 고개가 앞으로 숙여줘서 여기 이완하죠 그러면은 안 맞겠죠. 계속 시선 차례는 계속 위로 봐주셔서 몸에 뒤로 눕는 거랑 각도 똑같아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 더. 거의 다 진심으로 운동하네 다들. 준혁이는 그냥 PT 하러 왔네. 아 죽인다 씨. 형이 진짜 사이즈 개 커졌어요. 아 무거워. 왜 이렇게 무거워. 하나. 아 근데 신기하긴 하다 자세가. 너무 넓게 잡아요. 근데 잘 들어가는 게 더 신기해. 참고로 이거 티셔츠를 키온 프로디즈가 직접 선물해줬다고. 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장난이고요? 누구들 이거 없지 하면서. 나도 이쁘길래 하나 살려고. 파는 게 아닐 거야. 아 이거 안 파는 거야? 봐봐 이렇게 또. 프로디즈 패밀리. 이렇게 또 생색내잖아요 또. 아니 진짜로 안 파는 거예요. 봐봐 또 이렇게 생색내잖아요. 프로디즈 패밀리만 가줄 수 있는 거야 이거? 네. 아니 모르겠네. 면이 좋다 이게. 아니 안 좋아. 어? 이게 다 늘어났어 지금 벌써. 한 번 빨았는데. 이거 방금 따주세요. 키온 태그 해주시고요. 야 동생인데 무서워. 동생이에요? 한참 동생이지. 아니 걔 몇 살이지? 95. 아 진짜 그래. 얜 99야. 나도 깜짝 잊었는데 99야. 감정이 없는 얼굴 아니야 이거? 이거 사이거패스인데 얼굴이 지금? 소시오패스 얼굴인데 이거 지금? 운동할 때 집중해야 돼. 아 경찰청 여기 앞에 있는데. 운동을 하지 말고 설명을 해줘요. 야 그거 외국 사람처럼 안 돼 운동을? 아니 아니 고릴라야 뭐야 이거? 잠깐만. 아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사람들이. 그냥 당기세요. 그럼 잘 돼요. 요즘도 운동 가르치는 유튜버들 많나요? 요새는 거의 운동 가르치는 거 없잖아요. 배울 거면 돈 내고 배우세요. 저한테 가서. 아 흔히 28명인데 또 이런 거 같나? 욕심이 진짜 많다. 얼마 안 하니까. 지금 28명이서 회원들 이름도 기억을 못 한대요. 농구 콘텐츠가 근데 재밌더라 나는. 근데 농구가 이게 한 번 빠지면은. 내가 이 생각을 했어 이제. 농구가 지금 시즌이 막 플레이오프까지 하면 5월에 끝난단 말이에요. 5월부터 9월까지? 5월부터 10월까지 시합이 없어. 그때 사람들 우울증 걸린대.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 마음 알 것 같아. 그 정도로. 진짜 재밌어. 보디빌딩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 항상 우울증이. 1, 2월. 1, 2월이 시작했어. 끝나고 나서. 우울증이랑 소강상. 소강상. 그래서 그 동현 씨가 그때 맞짱인가. 소강상 돼 있는 거. 피트니스 바닥이 약간 좀. 달굴려고. 되게 느슨할 때. 어. 달굴려고 이제 올림픽 끝나고 이제. 시합도 없고 이럴 때. 아 또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말 안 했다. 더블에스 피트니스랑 연봉 기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다섯 번째 들었어요. 1년이 안 됐는데. 계약한지. 그 사이에 다섯 번 말했어요. 되게 멋진 일이지. 아 이거는 솔직히 매달 말해도 기분 좋아. 더블에스 피트니스 더블에스 501에서 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더블에스 501 뭐하지 요즘. 김현중 씨랑. 아 맞다 또 이제 그. 또 다시 불타올랐죠. 그 기은 씨와 이제. 광경원 님. 이 두 분이서 다시 또 불타올랐죠. 얼마 전에. 경원 아저씨. 모르나. 알고는 있는데 뭐. 남의 싸움에 제가 뭐. 내가 싸우고 싶어. 이제는 이제. 누구 없어. 싸우고. 죽여버리게 그냥. 다음 콘텐츠 그걸로 할까. 형태 콘텐츠로. 모르겠어요. 체급 좀 맞는 사람 해가지고. 계약서 쓸 거예요 계약서. 지금 체급이 너무 커. 아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니까. 몇 킬로나가 지금. 93. 93. 주영이. 93이요. 근데 난 살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비슷하던데 사이즈가. 아 뭐 데릭이요. 데릭이랑 비슷하던데. 데릭이 살짝 뒤에 있었어요. 데릭 진짜 커. 형님이 영상을 안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보네요 진짜. 아 요즘 보디빌딩 잘 안 봐. 아예 그냥 은퇴해버렸잖아요 SNS에서. 오늘 올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이걸 지금 촬영하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조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은퇴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저도 관심이 없어요. 내 채널에 오는 이유가 날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나 이 새끼. 그냥 관심이 없어 다 이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두 개를 좀 크게 나눠서 해.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후인을 먼저 하고 당겨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 견갑의 움직임을 최소화 시킨 상태에서. 팔만 광배의 기지점으로 그냥 당겨주는 식으로. 두 개의 차이점은 첫 번째 거는 조금 더. 깊이 수축을 하면서 두께가 만들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내 기지점으로 끌어당기면서. 조금 더 넓이감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뭐 비슷해요. 두 개가 느낌만 살짝 다를 뿐이지. 만약에 너무 내가 승모가 많이 돌출이 돼 있다. 승모가 발달이 과하다. 싶으신 분들은 후인 먼저 하기보다는. 팔만 그냥 살짝 내려준다. 그러니까 팔꿈치가 기지점으로 가준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당기면은. 조금 더 광배 좋은 느낌을 가져가지 않을까. 덤벨로. 한 번 마지막 종목. 감미롭게 한 번 가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봐봐 가정을 해봐. 헬스장이 지금 갔어. 사람이 많아. 덤벨 내게 잡고 해봐. 덤벨 잡고 하지. 한 칸 아무도 못 써. 민폐야 아니야. 멋네 형님. 벤치 잡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벤치를 잡던가. 잉글라인 벤치. 그치 좋습니다. 덤벨렉 잡는 거는 저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헬스장 갔는데. 두 명이서 한 명 여기 한 명 저기서 로우로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 좀 그렇긴 하겠다. 그래서 진짜. 나는 덤벨로우를 안 해요 그래서. 머신으로만 해요. 그게 막 어디 올리고 그러잖아. 올리지 말고 그냥 가서 말하세요. 왜 그걸 올려 딴 데다 인터넷에. 그 싸움 날까 봐 그러는 건가. 왜 그걸 굳이 집에 와서. 싸움이 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망치로 맞을 뻔 했어요. 왜요. 그때 키온 팬미팅 준비하다가. 그래서 나 도와줄 친구 차 타고 이제. 애들 동생들 두 명이랑 쭉 올라가고 있었어. 누가 근데 정 가운데 맡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야 경적을 왜 이랬어. 경적을 기다렸다가 빵 올렸는데. 그때 그 사람이 막 욕을 한 바가지라면서. 내리라는 거야 그래서 내렸더니. 다시 탈해해 나한테. 내 동생들한테 사과하라고 했지. 그 동생이 근데 이제 사과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핵가닥 돌아가지고. 막 이제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서. 진짜로 가방에서 망치가 나왔다니까. 여러분 정정할게요. 이게 차라리 인터넷에 글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로 요새 이상한 사람들 많아서. 여기 잠깐 비켜주세요 했는데 바로 덤벨로.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요즘 좀 위험한 사람들 많아요. 집에 가서 키보드로 욕하세요. 가방에서 망치가 나왔다니까. 진짜 실제로. 지금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센터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알아내서 죽일 수도 있어. 맞아. 그냥. 지금처럼 그냥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소리에 울리거나. 어. 덤벨로 설명 간단하게 먼저 한번 해볼 건데. 하지를 잘 써야지. 등에 아래까지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저 있기 때문에. 덤벨로 할 때.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냥 당겨 버리게 되면. 이거는. 등근육의 윗부분을 좀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랫부분까지 힘을 좀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골반을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누워 있을 때는 등근이 지면이랑 수평이 되겠죠. 이 수평이 된 등근육이 조금 짧아지겠죠. 그러면서 위에 올라가면서 또 단축이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중앙 부분에 힘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 그래서 골반을 살짝 앞으로 밀어주는 게. 포인트다. 이 덤벨로 오는. 골반을 내리면서. 신전시키면서 살짝 뒤로 갔다가. 앞으로 조금만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힘이. 내 팔꿈치가. 광배. 딱 뒤로 갈 수가 있게. 근데 골반 뒤로도 빠지니까. 이 안다 더 가져가네요. 그치. 완전히 기모사 당기는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살짝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면서. 했을 때. 좀 더 강하게 수축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거는. 후인 동작보다. 이것도 똑같이 그냥. 팔꿈치 기지로 보낸다 생각만 하고. 한 번 밀어 당겨볼래? 우와. 근데 되게 잘 나와.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어. 좀 느낌이 괜찮지. 되게 깍차게 들어가요.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내가 강하게 수축하고 싶으면. 수축하면서 경추. 살짝만 제껴 볼게. 수축하면서. 경추를 경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흉추까지 들리게. 그치. 그러면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거야. 힘이. 근데 뭐. 좀 목이 불편하거나. 혹은 뭐. 상부의 숙모근에 내가 텐션 너무 강하다 하면은. 그냥 경추 중립 두고. 당겨주는 게 낫겠고. 여덟. 수축이 있으면은. 어. 어. 어때. 느낌. 오 괜찮아요. 저는 항상 이게 45도라거든요. 제가 허리가 시원찮아가지고. 굉장히 잘 들어와. 지금 골반을 그리고 좀. 잘 써주니까. 네. 그래서 허리가 더 안 불편한 것 같아요. 안 불편하지. 그냥 간단하게 서로. 오랜만에 이제 몸의 대화 나눈 수준으로. 그렇지. 이제 진행을 해봤고. 앞으로는 좀 자주 볼 거지만. 정말 잘해요. 그래도 한 달이고 두 번은 보자. 약속 진짜. 약속. 한 달 두 번은. 나는 뭐. 항상 됐어. 본인들이 안 됐지. 어. 좀 더 재미있는 콘텐츠 많이 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랑 이제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런 콘텐츠들. 조금 더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서. 그래서. 두 번은 올리고 두 번은 올리고. 갔다 왔잖아. 왔네요. 작년에 갔지 작년에. 텍삭스 가가지고. 가스프 대표님이랑 밥도 먹고 하지 않았나? 팔로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네. 시가도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팔로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시가도 알려주시고. 어. 총 보여줄 때 총 한 번 쏴보고 싶다 했는데. 그때 기분 나빴나봐요. 오늘도 아까 뭐 베이지색 바지. 새로운 거 올라왔던데. 가스프는. 도전하기 힘들지만 한 번 입으면은. 계속 있겠는데. 아 그리고 여태간이 싸요. 안 쓰니까. 도전하기 힘들어서 도전 안 해요. 맞아. 요즘 뭐 어떻게 되냐. 요즘 이제 바쁘고 좀 지나가서. 그 집에만 있는 거 같은데. 농구보고. 네? 아침에 농구보고. 보고 이제 운동하고. 낮잠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필꽃취면 다시 농구받아가지고요. 1년이네. 넷플릭스 보다가 이제 다시 자요. 진짜야. 진짜 이게 제 삶이에요. 아 그건 해요. 와이프를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아 데리고. 끝나면 데리고 와요. 그만해. 아 진짜요. 유튜브는 어때요? 유튜브는 잘 돼요? 오히려 인스타그램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이어지는 게 되게 잘 좋은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으로. 사실 투표이라는 채널 자체가 외국에서 좀 유명하지 않나? 인스타그램만 유명하지. 인스타그램만. 왜냐하면 유튜브는 보면 내가 물론 영어 자막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 한국말로. 거의 다 한국말이고. 구독자도 95%가 한국 사람이에요. 나 개인 유튜브 시작하려고 했는데. 해 하는데. 인스타도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개인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는 더 부지런해야 돼요. 알겠지만 유튜브는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인스타처럼 하면 안 돼요. 여기 좀 보디빌딩 팬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보디빌딩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디빌더 중에 몇몇 사람들을 이제 따르고 좋아하는 거지. 그게 맞는 거죠. 보디빌딩 자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극소수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나는 보디빌딩 시장은 좀 커진 것 같아요. 보디빌더들 중에 몇 명만 유명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끌어가고 있지만. 그 끌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재훈이 온라인 팬들 진짜 많잖아요. 그 온라인 팬들이 진짜 재훈이를 좋아하고 재훈이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받지만. 보디빌딩 자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짐다운 짐 거의 초창기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재훈씨. 재훈이보다 내가 먼저 봤죠. 그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봤잖아. 느낌이 어때 약간. 재밌지 보면 보디빌딩 팬으로서. 근데 요새는 솔직히 좀 경외심마저 들어요. 경외심. 경외심마저 들어요. 어떻게 그래요? 난 가까이서 몸상태를 봤잖아요. 그런 몸상태는 내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몸상태거든요. 아무래도 그 친구가 이제 보디빌딩을 좀 끌어가고 있는 느낌처럼 보여요. 맞춰면 지금의 리더인 것 같아. 그 친구마저 없었다면 인기가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줬을지 난 상상이 안 가지. 정말 근데 그 박재훈이라는 사람이 나는 되게 고마운 게 이 시장 자체를 심폐소생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죠. 진짜로. 생명 연장을 하는 수준이야. 그 한 명이. 이번에 웨슬리가 1등한 것도 정말 축복받을 일이지만 운도 좋았어요. 운도 따랐어요. 나머지 사연이. 라몬도 오르스도 뭐 나는 내 베스트는 아니었다 봐. 라몬은 일단 베스트 아니었던 것 같아. 마이클 다보울도 다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브레온은 갑자기 또 아무 각광도 못 받아요. 근데 이게 브레온이 왜 막 사람들이 막 계속 순위가 났냐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브레온은 막 근육을 짱짱하게 밀어내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피부가 약간 조금 늘어진 느낌이 있어. 나이 뭐지? 79년생. 진짜 많아요. 피부가 막 짱짱한 느낌이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 자글자글한 몸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가지 착오가 있는 게 자글자글한 몸 좋지. 우리도 좋아 보는 거 좋은데. 짱짱한 몸이랑 자글자글한 몸 실제로 보면은 짱짱한 몸이 훨씬 보기 좋아요. 그리고 그 몸이 더 점수를 좋게 받아요. 아니 근데 준호 씨도 그럴 때가 있었나? 킵에 뜯어놓은 시력이 있었나? 댓글 다는 사람들이랑? 예전에 근데 상처는 많이 봤어 댓글에. 그래서 아 근데 요즘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이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욕을 먹어도 아무 묻어내 그냥. 요즘에는 거의 안 달리지 않아? 댓글 자체가 별로 안 달려요. 유튜브 안 하지 지금. 개인 유튜브 안 하는데 아니 그게 비싸더라고 찍는 게. 아휴 그냥 본인 혼자 해. 샘출력도 혼자 하는데. 그냥 혼자 개인 브이로그 식으로. 지금은 유튜브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해주는 거잖아 지금 내가 매니지먼트를 지금. 근데 그 말 들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이거 말 들어야 돼. 왜냐면 선배니까. 그렇죠. 10만인데. 아휴 안 올라 이제. 찐 10만 찐 10만. 12.3만이야. 12.3만이라고? 12.4만 다 돼간다. 얼마 전에 10만 돌파했다고 올린 거 아니야? 그거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 인스타그램이 10.8일 거야 지금. 대기업이네. 저기 진짜 조용히 사는 게 제일 편한 거 같아요. 조용히 살려면 돈이 많아야지 인마. 야 나는 돈이 많았으면 지금 다 삭제했어 계정. 삭제하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살았어 나는. 너 또 사 안 사? 안 사. 안 사? 유일한 희망이야. 그 일주일에 행복이에요 형님. 주식은 했다가 지금 많이 물렸어. 국장은 회복 안 될 거예요. 추기금도 다 주식에 넣었었어. 남은 거. 내가 준 돈 들어간 거야? 다 들어간 거지. 미안해. 다 없어졌어 지금. 이제 우리가 안 본 사이에 뭐 여러 여러 사건들이 많았단 말이지. 각자 생각하기에 어떤 이슈들이 좀 개인적으로 크게 와 닿았는지. 저는 SNS랑 유튜브가 진짜 멀게 하고 살아가지고. 요새 뭐 소식이란 것도 몰라요. 그래서 건강한 거야 지금. 그게 내가 건강해. 준호 씨는? 근데 나도 요새 뭐 시간이 나면은 보디빌딩 외적인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금요일에 모여서 농구하고. 아침에 농구 보고. 농구 보고 농구하고. 근데 보디빌딩은 챙겨보죠. 무조건 보디빌딩은 1순위지 이거는. 만약에 그러면 내가 하나 정해줄게. NBA 파이널 그 프론트로우 1열. 거기서 볼 수 있는 기회랑 올림피아 프론트로우에서 볼 수 있는 기회. 두 개가 지금 딱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 어떤 거 갈래? 근데 이거는 나한테 물어보면은. NBA를 가지. 왜냐면은 올림피아는. 봤으니까. 이미 봤으니까. 저지 뒤에서 봤어요. 저지 뒤에서 봤어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뉴텍 감사합니다. 저지 뒤에서 봤어요. 2023년에는 뉴텍이 도와줘요. 2022년에는 몬스터 짐이 도와줘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올해는 누가 도와줍니까? 올해는 뭐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까. 농담이. 모든 건 다 내사비로 가요. 내사비로 가되 이제. 나는 공식 미디어는 아니니까. 몬스터 짐이나. 이제 뉴텍이 도와줬던 거죠. 유튜브 채널 중에는 내가. 잘 요새 안 보긴 해요. 우리나라에 운동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네. 근데 이제. 동현 씨가 이제. 광고 TV에 동현 씨가. 저 우리 각선미. 각선미는 제 지인이기도 해요. 둘이서 이제 또. 제 지인들이 또 싸움이 나가지고. 근데 이게. 조용히 싸우신 게 아니라. 이제 새벽에 싸우셔가지고. 그치. 나는. 근데 나는 그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올림피아나 아놀드 클래식보다 더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 순간이. 그 순간. 그때 나는 느꼈어. 보디빌딩이 진짜 이제 진짜 끝났어. 보디빌딩이 끝났다. 보디빌딩은 끝났어 어쩌면. 나도 재밌게 봤지만. 지금 그 정도로 피트니스 업계에. 관심을 받을 일이나. 흥미 요소가 없나. 그 순간 임팩트 자체가 올림피아급이었지 진짜 거의. 그 X라고 할게요. X의 그 스펙스 난임 사건. 되게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 게. 둘 사이에 근데 예의를 갖추는 그 시기는 끝났어요 이미. 아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 부분은 이미 둘 사이는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배틀을 넘어서. 둘이 만나면 서로 진짜. 주먹질 나갈. 주먹 나갈 정도로.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 페미팅 자리에 가서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따로 사석에서 만나는 게. 맞을 텐데. 좀 좋은 이슈들이 많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것들을 봤네요. 이렇게 안 좋아 이 바닥. 이 바닥이 조용하면은. 조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꼭. 자극적인 걸 찾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원해서 자극적으로 변하는 건가. 여튼 간에. 저희는 좀 조심하자고요. 조심 안 해도 별일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공인도 아닌데 뭘 그렇게 조심해야 되나 싶어요. 요새는.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야. 내가 공인이야. 정치인이야 그냥. 욕도 그냥 해야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되셨어. 아 그리고 나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강경원 선수를 인터뷰 안 하냐. 나 이거 진짜 억울한 거 하나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2.1.2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 2.1.2의 계보에 대한 영상. 김준호 선생님이랑. 성엽이랑 이렇게 해서. 올렸어 이렇게 썸네일을 했는데. 강경원 선생님도 언급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강경원 선수를 언급 안 한 이유가 뭐냐. 근데 나는 이미 뭐 그런 걸 신경 안 쓴다는 걸. 제가 한 번 그 분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 같은데. 팟캐스트 때. 욕을 한 번 먹었잖아요. 왜 팟캐스트를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었. 저는 잘못했다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선수를 인터뷰할 뿐이에요. 이제 인터뷰 요청이 오셨어요. 아 그 강경원님. 예예 오셔가지고. 솔직히 이거를 제가 비밀로 할 이유도 없잖아요. 인터뷰를 한다고 이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팟캐스트에서 제이가 오셔서 하기로 했다. 나를 잡았어요. 대만 프로에 있을 때 근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조모상 마치고. 러프디젤 오기 전. 온 날. 러프 다 해주고 이제. 호텔로 보내고 밤 자정 다 가서 갔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무슨 사건. 이제. 기은. 기은 씨랑. 그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팟캐스트를 지금 올리지 말고 보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그게 12월 초에 촬영을 한 건데. 지금까지 보류를 한 거예요. 제가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욕먹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편집을 하면서 한 번 더 되새기고 이렇게 머릿속에 심어지는데. 편집을 할 기회조차 없으니까. 아 편집도 못 했어요? 못 했죠. 왜냐하면 빠르게 그 찍고 거의 다 다음날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도 못 했죠. 아. 여튼간에 앞으로 좀 재밌게 우리 썰도 좀 풀어보고. 할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얘기들 이것저것 한번. 뭐 이슈들이 있으면 이슈도 한번 짚어보고. 개인적인 의견 고소 안 당하는 선에서. 한 번씩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고소 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약간. 그냥 친구 만나듯이 만나서 얘기하는 식으로. 일단은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공지 한번 올리고 라이브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생생 금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